신약성경 20장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활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우리 주진경 목사님께서 성령이 매년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살롬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살롬 오전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오후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남녀의 전도회에 주관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그냥 한 목사의 고별설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동일한 은혜와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그림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를 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장로들을 바닷가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20장의 내용은 어찌 보면 좀 슬픈 그러한 내용이고 그림이라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난 시간들을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또 좋은 일 보금에 뿌리가 내려지는 열매도 있고 또 좋은 소식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인생사의 한 단면을 보면은 누군가의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도 있습니다 또 인생에서 우리가 이 부부도 언젠가는 또 우리가 헤어지지 않습니까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다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보금을 뿌리고 또 떠나고 만나고 헤어지고 지나온 행적들을 조사해 보면은 어느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보금의 지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간 곳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의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게 즉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러한 은혜이자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사에 뗄 수 없는 그런 20장의 오늘 내용이 한 단면이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지금껏 만나고 헤어지는 그 수많은 또 슬픈 내용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가장 그 슬픈 내용이 사랑하는 가족과 죽음을 앞두고 헤어지는 그 내용이 가장 슬픈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목사에게는 이 목회의 현장을 떠날 때가 가장 아쉽고도 또 서운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동안에 정들던 그런 교회를 떠날 때마다 서운하고 또 아쉽고 근데 그 아쉬운 내용이 교육부서를 제가 했을 때 사랑을 이렇게 많이 해주지 못한 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많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의 현장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청년사역을 할 때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를 하고 축도를 할 때 이게 감정절제가 안 돼서 한참을 이렇게 훌쩍거리면서 축도가 안 되었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어느덧 대구 생활이 2년 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곧 떠날 부산으로 떠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 떠나는 현장에서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설교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두회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계신 전두회 회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바울에게 또는 그 예배소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가 그대로 또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탁의 장면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한번 같이 저와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 건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는 다른 장보다 유난히 더 성령에 매어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함께하여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내용 속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바울의 행선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가 로마로 향해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분명히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인데 이 길은 꽃가루가 뿌려놓고 비단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명하신 길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하곤 합니다 신상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바울은 예루살렘이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길은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바울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도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을 확인해 보면은 2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여기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두 번씩이나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렇게 가는 선생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염려에서 한 말이 아니고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느 성령님이 맞는 겁니까 지금 바울도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라고 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 길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영겁 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기 가시면 결박당한다라고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 성령님이 맞는 걸까요? 어느 쪽 성령이 맞는 걸까요? 이 말은 둘 다 맞습니다 바울의 성령님도 맞는 말이고 제자들의 성령님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각자의 길을 고집하는 걸까 이것은 바울에게 잘 준비시켜서 즉 가는 이 길을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사인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여기에 보면 전송하다라고 하는 말이 앞서 잘 준비해서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이 말렸던 그 성령의 지시도 맞는 말입니다 너희 스승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거기에는 환란과 결박과 포송줄이 있을 거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여주심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나는 이 길을 간다 비록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나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가는 것과 어떤 길인지 모르고 가는 것하고 어느 길이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길이 쉬울 것 같죠 뭐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 둘 다 어렵고 쉬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르고 가는 길이 쉽습니다 알고 가는 길이 비단길이고 꽃길이 깔려있는 길이라면 쉽겠죠 근데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적용해 볼 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동안의 여러 단임 목사님들의 지도와 이 그늘 아래에 있다가 누군가의 보호와 그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많이 두렵고 떨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이제 매일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것 같은데 그럴 때 단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가라 담대히 가라 할 수 있는 나이고 하기 나름이다 열심히 하면 교회는 따라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고 또 용기가 됐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시간하고는 정말 다른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저는 어쩌면 모르고 가는 길이 맞을 수가 있는데 바울처럼 물리적인 결박과 적극적인 환란은 없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매맞는 일은 없을지라도 어려운 길임을 알고 가지만은 이게 모르고 부딪히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들마다 항상 목사님들께서 앞으로 그대들이 가는 이 길이 10년 후에 20년 후면은 더 엄청나게 목회 현장이 생태계가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주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전도회를 또 이렇게 섬기시는 전도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분명히 이 시간들을 모르고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난했던 시간을 견뎌 오셨을 겁니다 전도회로 올라오셔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모습에서 본이 되는 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길이 모르고 오셨을 겁니다 경험해 보니까 지난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고백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이 너무 참 빠르게 지나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정말 배나 아니 어쩌면 열 배나 이렇게 빠른 게 한국 사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대로 변해가고 있고 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앞으로 가는 이 길이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그냥 부딪히면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또 예견되고 거기가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면은 이 길이 쉽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말씀하실 때에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거 못합니다 할 성격도 못 되고 또 일할 주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등 떠밀림에 그는 순종을 하고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계속 하면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눈물이 나냐 안 가기로 하면은 울 일도 없겠죠 가기 싫은데 그 앞길에 어떤 일지 벌어질지 뻔히 내다 보이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실제로 살아남았던 생존자 중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분이 거기서 생존을 했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죽음의 수용소고 또 거기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아주 그 험악한 그러한 수용소인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빠져나왔을까 그런데 이분의 말이 대답이 의외입니다 내가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한 말이 매일 눈물과 한숨이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었을까 거기서 생을 포기한 사람들이면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막 간수들에게 되들고 뭐 웃고 떠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분은 생의 끈을 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울면서 그 시간을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 통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126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길을 가지 않기로 했다면 울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울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이 눈물은 결코 좌절과 어떤 힘듦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연약함에 부딪혀서 흘리는 눈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인생길도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굉장히 고귀한 눈물입니다 훗날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셨는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면서 흘리는 눈물은 영원한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는 게에서 흘리는 눈물처럼 우리의 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비록 눈물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에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이 에베소의 어른들 장로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분명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장로님들에게 이걸 부탁한 것이 아니라 즉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떠나면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이 말씀은 즉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이나 리더십이 아닙니다 전도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사람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에 세워진 공동체는 리더십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이 전도회도 임원들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아니라 오직 주와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가 성령이 이끄는 오직 주와 은혜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야 할 신앙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이 나지만 든든한 마음으로 교회와 작별을 하고 자기가 그 결박당하는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고 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통치한 곳이 아니고 사람의 영향력으로도 무너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여러분 전도회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보낼 때에 무엇을 준비하여 보냅니까? 이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히 후원하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든든한 후원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기도로 동역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 말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회에서 하는 일은 항상 기도로 동역하고 서로 서로 중부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할수록 서로에게 사랑의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은 전도회별로 실천을 하시고 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하고 또 우리가 이 재정적인 후원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마지막 이 사명끼리 다할 수 있었던 거고 한 사역자의 선교가 마지막까지 이 성도들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은혜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선배들의 조언, 신앙의 경험, 또 건강한 선배들의 선험적인 경험들이 또 앞으로 세워질 전도회의 기관의 부서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고 또 선배가 되어서 또 모든 부서에 또 서로 서로에게 본인이 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붙들리고 성령에 매어 또 성령에 이끌리어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건강하게 날마다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의 관계 이 말씀의처럼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년 반 시간 동안에 부족한 종을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의원 장모님들 그리고 범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범호 교회를 위해서 중부하며 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전도회 주간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전도회와 기관 부서들이 주와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고 서로에게 신앙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배로 다시 교회로 나와 신앙이 회복되며 교회가 세워져가고 가정이 세워져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부탁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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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